백두산 가는 길 울창한 솔숲을 뚫어 만든 길 아직은 비포장 황톡길이다 남의 땅을 밟고서야 오를 수 있는 우리의 민족의 영산 남과 북이 나뉘기 전 백두산을 넘은 우리 250만 동포들은 지금 바로 이 장엄한 산을 경계로 국적을 달리하고 있다 국적이 다른 동포들을 향해 백두산을 넘어가는 우리의 방성 백두산 정상에서 듣는 우리의 소리는 감회가 무척 새롭다 백두산 정상에서 중국의 동북 삼성과 사할륜 그리고 중앙아시아의 알마타와 타슈켄트 등지에 살고 계신 우리 동포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시겠죠. 저는 고광수입니다. 동포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소연입니다. 요즘 이곳 고국의 날씨는 연일 30도를 웃더는 그런... 바로 이소연이... 동포 여러분 고국을 떠나야 했던 북방 동포들에게는 어떻게 전해지고 있을까? 지난 44년간 북방 동포들에게 우리 방송은 무엇이었을까? 특히 중국에서 보내온 소식 중에는 부더미 속에서 다시 성실하게... 짓푸른 쪽빛 천지를 뒤로하고 차로 7시간 중국에서 우리 민족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연길에 닿았다 연길은 연변 조선족 자치주의 중심 도시이다 인구 30만 우리 한민족이 전체 55%를 차지하는 연길은 십수년 전 우리 남한 어느 중소도시의 표정이다 사람들의 차림이나 거리 모습은 세월을 거슬러 올라간 우리네 모습 그대로이다 친근한 한글 표지와 안내판 거기다가 가는 곳마다 국내 가요가 흘러나온다 어느새 노상에까지 진출한 가라오케에서 흘러나오는 곡 역시 국내 가요 가보지도 못한 고국의 서울을 동전이원이면 마주대하고 노래할 수 있다 서울 서울에서 서울에서 달려옵니다 눈이 울리네 꽃집비네 저희들이 노래 웃는 줄 알고 대부분 어떤 노래 많이 부르세요? 서울 창가, 빛내리는 영동교 그리고 무슨 나라 세게 부르던가 너무 쉽게 헤어졌어요 저선로 가사도 좋고 곡도 좋고 또 저선로라니까 즐겨 부를 수 있잖아요 희망곡부터 듣겠습니다 길림성 용정씨에서 이정남씨가 조선사람이 조선노래를 즐기는 데에는 이상할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나 사랑의 애절함은 남조선 가요라야 제맛이 난다 조금은 촌스럽지만 이곳 시장도 제법 북적거린다 60년대로 되돌아간 우리 중소도시의 시장을 옮겨놓은 듯 그러나 지금 이들은 우리네와 똑같은 시대의 한 노래를 부르고 있다 20년동안 이 시장에서 포목상을 해온 한 할머니는 라디오에서 들은 국내 가요를 모조리 적어 노래책을 만들어두고 있었다 고요한 내 가슴에 나비처럼 날아와서 사랑을 심어놓고 나비처럼 날아간 사람 음정과 박자가 정확하다 감정은 현체를 너무나 닮았다 할머니의 노래는 이곳 시장 사람들의 휴식이 되기도 한다 그리운 내 사연을 뜬구로 맞더내다오 사랑은 열미운 나비인가 봐 이럽니다 강민이 노래 어디서 배웠으세요? 때이지에서 배웠습니다 이런 노래 많이 부르세요? 많이 부릅니다 즐겨 부릅니다 이 현철이 노래에 대해서 특히 즐겨 부릅니다 80년에 들어서면서 이곳에는 우리의 가요 테잎들이 들어가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에 앞서 이들이 국내 가요를 익힌 것은 우리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였다 노래를 실은 한국 방송이 라디오를 통해 바로 이곳 동포들의 버시 되어준 것이다 원래 백령설이나 이런 노래를 좋아했는데 다 기억이 나서 이제 이렇지 못해서 모릅니다 라디오 방송이 있으십니까? KBS 라디오 방송이 있으십니까? 둘 수 있습니다 라디오가 없습니다 이래서 반도체 좋습니다 네 반도체 말입니다 이 간장찰러 나오는 거 근데 그게 지금의 아침에 5시 후에 잘 안 나옵니다 그때 텐타가 연매땐 때 시작이라고 많이 나옵니다 어느 프로그램을 즐겨 듣습니까? 거기 사회교육 방송국 있지 아닙니까? 거기에 영 좋습니다 중국 도시, 저 손에 하바로쿠 소시, 일본 소시 또 중국 소식도 나오고 영 좋습니다 근데 밤이면 거기서 계속 그거 듣는 거예요 지금 배식이 되십니까? 난 밤에 두려웠습니다 집주의 마음이 이러나 계속 듣습니다 취재팀은 혼자되어 살아가고 있는 김분희 할머니 댁을 찾았다 하루 온종일을 라디오와 함께 보내고 있는 할머니 채널은 아예 우리 방송에 맞춰두고 있다 중국과 사흘인을 비롯한 연해주와 중앙아시아에 살고 계시는 250만 동포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유 50년, 세월 50년의 맹관영입니다 남조선의 노인들, 노인대학이라든지 나와서 또 맹관이라는 그의가 나와서 주최하면서 그래 영 재미있게 듣곤 하죠 뭐 새벽 3시쯤에 그렇게 하는데 정말 그 남조선 노인들은 너무 좋게 지내는 그런 거 늘 듣느라고 새벽 3시쯤은 잠 안 와서 그래 나와서 이제 그거 들어놓고 봐서 그냥 듣고 그러죠 노는 제목이 뭐인가 나머네 북유 50년, 세월 50년 이걸 갖다 늦게 듣습니다 어째 늦게 듣는가 세월 50년이라는 건 허수하게 잘 못 지나가고 이 북유 50년이라는 건 지금에 와서 이렇게 좋게 지낸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거기 노인들도 그렇고 여기 노인들도 그렇구나 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면 듣죠 뭐 어째 통일 열차를 재미있게 듣나 하면 남조선과 북조선에 이렇게 갈라져 있는 그 이산가족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통일 열차에 대한 거예요 그 통일 열차 누군가 우리가 탔다는 거예요 그런 거 늘 듣고선 이제 감격하죠 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용백입니다 통일 열차를 함께 탄 고국의 사람들 매일매일의 소식과 세월 속에 잊혀져가는 풍류를 할머니는 단 하나도 놓칠 수가 없다 바로 그 속에서 할머니는 어디에 살든 우리 동포는 하나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 방송 뭐 그 연속 방송 같은 건 이제 안중근의 역사를 얘기하는 것도요 그것도 깊이 이렇게 듣고요 또 그 김구 선생님의 그것도 이제 연속으로 그렇게 오랫동안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이제 그 훌륭한 분들의 그 한 역사를 하나하나 기억은 못하지만 재밌게 들었습니다 그렇기도 하고 또 그 남조선에서는 말입니다 그저 뭐이나 다 인도주의이고 뭐이고 이렇게 그 조선 동포를 위해서 하는 이런 일이 많기 때문에 우리도 같은 조선 사람이니까 아 이렇다 하는 거 이렇게 늦게 가면 듣는 일이 많지요 뭐 그 책자를 그렇게 보내주거나 뭐 이 모든 일에 정말 좋은 일 많습니다 이 남조선 방송을 듣고 이산 가족들이 만나고 이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처음부터는 시초가 그렇게 그 방송 듣고 되기 시작했지요 뭐 우리가 찾고 뭐 학을 비대했지요 그리고 우리 아는 사람들이 그런 저거 이제 방송도 들어 듣기도 하고 고국의 방송에는 우리 역사가 살아있다 할머니는 안중근 의사의 올바른 기록이 마음에 든다고 했다 30년 대 세계와 도산 안창호 책자를 보내 드렸습니다 역시 찬진 씨 박춘숙 씨에게 인기 가요와 가요 파세 장성환 씨에게는 90년대 세계와 도산 안창호 책자를 보내 드렸습니다 매일 97시간 40분씩 모두 12개 채널을 통해 방송되고 있는 KBS 사회교육 방송 지난 44년간 북방의 300만 동포들에게는 그리운 소리, 희망의 소리, 정다운 소리가 되어있다 우리의 방송은 오고 가기가 힘든 동포들에게 우리의 민족을 하나로 묶어주는 든든한 끈이 되어주고 있다 이들에게 진정한 조국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이다 사회교육 방송은 다양하게 방송되고 있다 온갖 생활정보와 나라 안팎의 소식, 우리 민족과 문화를 실어 동포들과 만나면서 한 핏 줄이면서도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하는 안타까운 마음들을 하나로 이어주고 있다 그리움과 희망을 연결하는 고리인 것이다 다시 여러분의 희망곡 준비했습니다 흥룡강성 임구현에서 김정용씨가 참여신 것 함께 듣겠습니다 김세나의 노래입니다 아리랑 이렇게 더욱 가까워진 동포 여러분과의 거리처럼 연결해서 다시 차로 5시간 안도현의 한 작은 시골마을에 보다 72가구, 260여 명의 우리 동포가 한 동네를 이루고 사는 신툰촌이다 드넓은 논밭, 그리고 소달구지 영락없이 예전 우리 시골의 모습이다 이 산골 오지에 손님을 정성껏 대하는 우리의 전통이 그대로 살아있다 굵은 더덕을 삼고 코사리를 대친다 오랜만에 태하는 장작불 위에는 긴 세월 소중히 달아온 가마솥이 끓는다 손님이 오면 반드시 밥을 먹여 보내야 하는 우리네 인심이 이곳에 온전하게 살아있는 것이다 한 마을에서 같이 결혼을 했습니다 다 결혼을 한 마을에서 같이 결혼했지 우리 큰 며느리도 여기 있고 또 부채 며느리도 여기 있고 다 여기 있습니다 우리 또요 한 번에 다 하는데 한민족끼리 결혼을 네 또 말하겠습니다 우리 큰 가동이 오는데 여분이 우리 큰 사전 박사전입니다 여분이네 여분? 여분이란 게 여분이랴 여분이란 여분이잖아 여분이란 우리 셋째 사돈 여분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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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사돈이 안왔어 둘째 사돈이 안왔어 여분이란 한 고향에서 왔고 한 고향에서 한 날 한 시차에 이 마을에 와서 다 같이 커서 그렇게 부모네들도 정말 단 형적이 안 그렇고 그래 아들 딸들도 그렇게 결혼을 나면 우리는 영 좋습니다 이 다음에 남조선 혹시 갈 일이 있어도 다 같이 가면 얼마 좋습니까 만주사변이 끝난 해 1938년 일제가 하는 말에 순진하게 서가 이곳에 정착한 동포들 이들은 한날 한시 경남 합천과 밀양을 떠났다 그러나 이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척박한 땅에 박혀있는 말뚝 하나뿐이었다 하지만 이들은 고향을 잊지 않았다 잊을 수가 없었다 이들의 흥겨운 어깨춤 속에 고향은 그대로 살아 숨쉬고 있는 것이다 언제 이 내일 죽기 전에 남조선 내 고향에 언제 이 내일 가볼까 우리 동생 남조선 가슴 내 소식 내 마음 전해줘서 내 작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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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그 망설이 우리 여기다 심어였네 반가움이 거피 이제 이 마을에는 한 분 밖에 남아있지 않는 강제 이민일세 할머니 신춘촌의 4세대 아이들의 노래를 들으면서 할머니는 반세기 시간을 넘어 고향으로 돌아간다 이 노래 부르다 추억 속에 적는 그 노래 다시 듣고 팠든 그 노래 나 기쁨이 가득 가슴마다 행복이 가득 한국 소식은 어디? 한국 소식 저기 그 텔레비에서 참 그 저기 여기 사람은 저기 라디오를 하지마 거기서 계속 듣지마 자주 듣습니까? 예 날마저 듣어요 아침 날마저 듣습니다 언제 언제 듣습니까? 예? 아침에 한 4시 돼서 일하면 계속 듣지마요 오늘 낮으면 남조선에서 울고 넘는 박자 제가 얼마나 잘하겠나? 울고 넘는 박자 이들을 고국 땅과 이어주는 것은 고국 방송이다 그 소리는 고향의 소리이다 망양의 애달픈 심정 그것을 고국의 소리를 들으면서 달랜다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노을처럼 번져가는 그리운 고향 향수는 깊어만 갈 뿐이다 새벽 5시 이들은 일어나면서부터 우리 방송과 일과를 같이 한다 온 가족이 우리 방송의 뉴스를 들으면서 하루 일을 시작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국적 위성인 우리별 1호가 오늘 아침 18.18분 남미 프랑스 이들이 하는 일은 농산림 그래서 때 맞춘 농사정보가 이들에게는 더없이 유익하다 주제로 고위급 회담 발표단 회의를 열고 다음 달 15일부터 평양에서 열리는 제8차 남북 고위급 회담과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사업 무산에 따른 대책 등을 논의했습니다 국내 통합사사들이 중국의 사무소를 늘리는 등 중국 시장 공략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발사 후 24분가량 지난 8시 32분쯤 목적지인 5월은 자꾸 발전하고 5km 궤도에 진입한 우리를 이뤄는 단독 비행을 위한 분리시간이 예정보다 약 30초 과학이 되었으나 청장년층이 모두 일을 나간 한낮 신툰촌은 더욱 시골스런 풍경을 띈다 한국 소식을 어떻게 알고 지냈습니까 지금 한국하고 왕래한 다음부터는 시간만 되면 다 듣습니다 왕래하기 전에 원래 다 들었는데 그때는 몰래 들었지만 우리 그때 허망났고 듣지 그러니까 70년도부터 계속 들었습니다 그때 문화혁명 문화혁명 전에도 들었지만 그때는 노래나 밤중에 듣고 말하는 건 듣지 않고 노래가락이나 이런 건 듣고 난 몰래 밤에 63년, 64년, 65년 이때 그때는 듣는 것만 알아도 되지 않지만 그래서 제안이 많았지요 라디오는 특별히 그 당시에 즐겨 들은 이유가 있습니까 듣다라니까 어쨌든 고향 옛 노래가락이라면 이런 거 좀 듣고 말하는 기라면 듣고 이러니까 흥지가 자연히 쏠리지요 그래서 계속 들었습니다 60년대 중반 중국을 휩쓴 문화혁명 회오리에 우리 민족도 큰 시련을 겪었다 계급성만이 유일한 목표이던 때에 우리의 방송을 듣는 일은 용납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 기간 중에도 밤이면 이불을 뒤집어 쓰고라도 고국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어야 했다 네, 지금 새벽에만 꼭 듣습니다 새벽에 4시 그때 되면 KBS 친척 찾는 시간이 꼭 있거든요 그렇다면 친척 찾는 거 계속은 내 친척은 이미 찾아놔도 지금 핑지도 오지도 않아도 그래도 그것도 그 후에 또 이제 무슨 말이냐면 농가 정보라든가 그 다음에 또 병 이런 그런 소식이라든가 이런 소식도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외에도 그런 얘기도 좀 아주 들려주고요 둘이 이러니까 그 취미가 또 있고 그 다음에 또 거기서 또 요청하는 노래라도 불러주거든요 그래도 그것도 좀 재미롭게 느껴고요 그 다음에 또 생활 이런 그 다음에 어떻게 이제 뭔가 음식을 어떻게 한다든가 음식, 작식도 예 그것을 또 소개하고요 수많은 사연을 싣고 동포를 찾아가는 우리 방송 방송은 이곳의 할아버지에게 선산을 찾아준 고마운 소리이기도 하다 방송을 들으니까 참 한국에 편지도 할 수 있고 이렇다 그래 나는 처음에 편지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 조선에 누기가 있나 하게 되면 그저 삼촌 서 있다는 건 내가 알았지 이래 편지를 또 할 적에 편지에다가 봉투에다가 이 편지가 내가 생각한 게 맞는가 안 맞는가 이러면서 내가 일곱살에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편지 주소가 맞는가 안 맞는가 해서 그때 참 편지 주소를 쓰고 우리 삼촌 이름을 둘을 피봉에다 썼지 이래 써서 보냈더만 한 달 만에 답이 또 왔지 한 달 만에 답을 또 보니까 이 정말인가 참 싶어지요 그래 내가 그 편지를 하고 또 삼촌이 한 분이 계시다 나니까 이래서 초청하기 때문에 내가 갔다 왔습니다 만나자 참 아동고 서러워 그렇지 잔아버지니까 상주니까 잔아버지니까 그래 그래 또 고향에 가보니까 그 이튿날부터 산소에 한이틀 댕기는데 눈물빼게 안 납니다 와 이랬는가 그래 형님은 와 그리 아 습습하게 생각하는가 내가 습습하게 생각하는 거는 내 일곱살에 중국당을 들어와서 요번 처음 나와보니까 사촌이 이렇게 많은 것도 모르고 삼촌이 다 계신 줄 알았더니 삼촌 한 분 뺏기 없이 보고 네 잔아버지 다 있고 내 혼자서 중국당에 이 땅하니까 습습할 거는 사실이다 이래서 눈물이 나온다 내가 이렇게 말해 그래 고향 땅에 또 가보니까 참 왕천 같지 거짓까만 전부 뭐 촌이고 조그마한 길도 포장도로지 눈이 하뜰기 띄지 그러자 촌에 또 있다가 구산까지 내려가니까 동생들이 차를 가져와서 거기에 올라앉으니까 그때는 아무 생각도 없지 아 세상이 다 이렇게 발전되어 있고 아 이런 생각도 없지 이래서 내 조선 고경 그래 가서 한국이라는 것도 요번에 가서 내 알았지 그러나 고국에 남아있는 친지들이 모두 이들과 마음이 같을 수는 없다 길지 않은 생 답장 없는 친지들이 야속하기만 하다 어 뭐인가 사전도 오고 가고 이랬는데 그래 초청장 하나 해돌라니까 뭐 해답도 없지요 이래서 난 가지도 못합니다 가지도 못하고 그래 그래 다른 사람 남자들 갔다 와서 얘기도 들어보게 되면 내 생각 그러시면 야 나도 날 좋은 사라시마예 그래도 나라를 건설한다고 고생도 많이 했지만 너 좋은 사회에 가서 살겠는데 그래 아 고향 산천예 아름다운 고향 산천 놔두고 내 참지 54년 전 벗짐 꾸러미에 부모 손을 잡고 고향을 떠났던 2세대들 이제 그들은 모두 환갑을 넘겼다 이들의 부모들은 끝내 고향의 흙을 다시 밟지 못하고 망양의 한과 함께 뒷산에 묻혀버렸다 이산가족찾기 운동이 시작된 이래 중국과 구소련 각지에서 보내온 편지는 모두 16만 통이 넘는다 고향을 떠나 이산가족이 된 아픔과 재회를 그리는 간절한 소망을 담은 기록들이다 가족을 찾고 통일을 염원하는 사연들 중에는 행여 친지의 연락을 놓칠세라 출장 중에도 방송 수신을 빼놓지 않는다는 간절함도 있다 저희에게 보내주시는 내용은 가족 문의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그분들이 중국에서 생활하시면서 저희 한국어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어하는 책자라든가 물품에 대해서 노래 특히 노래라든가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보내달라는 요청이 많이 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저희 방송을 듣고 감사하다는 편지 세계에서 마지막 남은 분당국가로서 굉장히 가슴 아파하고요 통일을 염원하는 내용을 담은 편지가 굉장히 많이 오고 있어요 여의도 KBS 사회교육방송국에는 하루에 50명 이상의 방문객이 찾아온다 대개가 중국과 구소련 지역에서 온 동포들의 감사와 격려의 방문이다 그리고 방문객 중에는 아직도 가족 친지를 찾지 못한 국내 방문객도 간간히 있다 중국에서는 저희 사회교육방송을 많이 듣고 있거든요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할머니 사연 듣고 거기서 들으시면 저희 방송국으로 연락이 오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연락을 해드릴게요 16만 통의 편지 중에 2만여 통 이상은 주인을 찾았다 그러나 나머지 14만 통은 전산화해서 어떠한 문의에도 즉시 관련 기록을 찾을 수 있도록 해놓았다 꼭 방송을 들으시고 보시는 동포 여러분들도 물론이겠지만 국내에 계신 많은 분들도요 저희 방송에 귀를 많이 기울이셔서 보다 많은 동포 여러분들이 결연이 될 수 있도록 많이 협조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저희들 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를 진행하면서 더 많은 보람도 찾을 수가 있겠고 또 애타는 심정으로 소식을 기다리는 동포 여러분들께 반가운 소식도 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회교육 방송국에는 이산가족을 찾는 일 외에도 북방 동포들을 위해 하는 일이 많다 힘이 닿는 한 책도 보내고 카세트에 입도 보낸다 때로는 라디오도 사서 보낸다 고국이 그들을 잊지 않고 있음을 확인시키고 바로 하나의 민족임을 깨닫게 해주는 긍지 있는 일이다 하르빈시 안정근 의사가 거사를 일으킨 지역이다 이산의 아픔과 성봉을 위험원하는 사연은 때로는 생생한 영상에 되어 돌아오기도 한다 KBS 사회교육 방송을 통해 자매임을 확인한 하르빈의 최혜숙 할머니는 서울에 있는 언니 최옥숙 할머니를 영상으로 만났다 서울을 방문하는 동포에게 언니의 모습을 부탁했던 것이다 나는 볼 수가 없구나 언제나 만날 건가 알 수가 없다 아버지는 61년도에 돌아가셨다는데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돌아가셨다는 얘기는 들어도 나는 어떻게 돌아가신 것도 모르겠고 엄마는 또 그 이점에 돌아가셨다니까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그런 것도 다 궁금하다 그리고 언니들도 다 어디 가 있는지 알 수도 없고 언니들은 조선에 있다니까 언니 최옥숙 할머니는 해방이 되자 부모님과 다섯 형제를 두고 남편의 직장을 따라 서울로 내려왔다 가족과의 이별은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다 서로 놀라보겠다 사진을 보니까 처제 내가 너무 도와주셔서 미안해 앞으로 어떻게든 요건을 내 가지고 가서 한 번에도 만나고 우리 생전을 만나는 것이 원이고 나이만큼은 오래 살아서 만나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좀 한 노력을 해서 만나도록 해 난 그 전에는 일반 후에 이렇게 우리 언니하고 형부 나간 다음에는 사실 그냥 몰랐어요 그냥 모르고 있다가서 저 84년도인가요? 84년도에 한 번은 동네 집에 놀러 가니까 그 집에서 이렇게 그 위에 서서 방송한다고 그래 그래 정말 그래 그렇다고 그래 그 전에는 또 이 남조선 방송 중에서 못 들었어요 못 듣게 하니 못 들었고 그렇게 그거 들어도 일 없는 거 하니까 그 집 아봐야 그래 에이 여전히 다 살았는데 죽이겠으면 죽이고 살고겠으면 살고 그러지 없어 그러면 들른다고 그래 그지 아봐야도 자기는 친척이라고 방송하더라고요 그래 자기도 가겠다고 그래 그래 나도 그럼 해볼까 하고 그래 84년도부터 KBS 방송국에다 편지해야지 찾아달라고 사회교육 방송에서 이산가족을 찾아준다는 사실을 알고 편지와 함께 보냈던 언니의 약혼 사진 형제임을 확인케 해준 결정적인 사진이다 내가 이거 먼저 말해서 선생님들이 노화하시지 않겠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언니는 스물 한 살이 아버지 엄마를 못 보고 이런데 그 아버지 엄마를 못 잊어서 맏날 선수라도 와서 보겠다고 그러는데 내가 오늘 우리 언니에게 다 보내자고 우리 어머니 손수로 만든 대천의 사물로 만든 대천하고 그리고 우리 아버지 만든 비소리를 뜯어서 광주림 만든 거 저거 보냈는데 가식가식이 염려되면 최혜석 할머니는 그 무엇보다도 소중히 간직해 두었던 부모님의 유품을 서울의 언니에게 보낸다 40여 년을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온갖 순환의 사연을 함께 담아 보내는 것이다 천하고 건설을 받아서 아버지하고 어머니를 보다시기 보라하시기 그러고 앞으로 기회 있으면 우리가 만나자 수십 년을 헤어져 생사조차 모르던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것은 방송의 보람이자 귀한 책임이다 구수련 땅 연해조 우리 동포들은 저 밑에 송화강을 따라 암울강까지 북으로 삶의 터전을 찾아 올라갔다 우리들과는 눈빛도 머리칼도 다른 더 낯선 땅이다 이곳 하바르프스크 지역에도 만여명의 동포가 살고 있다 활기찬 거리에는 한인의 모습이 간간히 눈에 띈다 이곳 박물관에는 발해의 유물이 진열되어 있다 먼 옛날 이 땅의 주인은 우리 초상이었던 것이다 이곳 동포 중에는 한때 북쪽에서 방송을 했던 남봉식 씨도 있다 지금은 평범하게 노년을 보내고 있지만 우리 방송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다 북미 자유무역 입장을 통해서 경제적인 고민을 해결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갖고 있고 특히 한국이 멕시코를 전진기지화할 것이라는 사실에도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남한 방송을 듣는데 왜 남한 방송을 그렇게 듣는가만이 최근에 와서 아시다시피 남한이 당기간에 그런 일본 기반하여 있던 그런 나라가 아주 현대적인 자본국가 수준 11국가의 한 나라를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 여기에 관심이 높죠 어떻게 돼서 당기간 나이에 이런 발전을 가졌는가 하여간 이런 기쁨을 가지고서 겨례들이 기쁨을 가지고서 그것을 씁니다 구소련 지역 한인들의 삶은 중국 내 우리 민족의 모습과는 사뭇 다르다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사는 데다 중국의 소수민족 우대 정책 같은 것도 없기 때문이다 이곳에 우리 동포들은 우리 말을 잃어가고 있다 지금 우리 조그를 다시 말한 한인들의 자기 말을 알아야 되겠다는 이것이 지금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생각이 그래서 이게 단순한 저희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당신들 방송에서 한국어를 연구하는 그런 시간을 다만 얼마라도 한 30분 정도라도 계속적으로 하시는 것이 얼마나 좋으리라고 그렇게 믿어집니다 지금 남봉식 씨의 손자도 우리 말을 못한다 우리 말을 모른 채 자라나는 새 세대를 위해서 우리 방송을 해야 할 일이 또 있다 지난 42년 13만의 동포가 강제로 집단 이주해 간 곳 사할린 지금은 해방 후에도 고국을 찾지 못한 4만여 명의 동포가 남아 있는 곳이다 우리 동포들은 주로 채소나 꽃을 재배해서 시장에 내다 판다 부지런해야 하는 일은 이곳에서도 단연 한인들의 몫이다 그래서 이젠 슬라브인들도 매운 김치 맛에 익숙해져 있다 한 치의 땅도 놀리지 않는 부지런함으로 꽃은 이제 우리 동포들의 상징이 됐다 꽃은 이 동포 할머니가 8남매를 키워낸 미천이기도 하다 그래 뭐 식소리만 해 놓은 게 아이들 모두 큰 땅에도 가 있지요 그런 게 아들 딸이 8남매지요 그런 게 그거 다 선추식이고 뭐 한 게 이제는 뭐 나이 70년대 나는 한국에 못 갔습니다 댕기로 가야 되겠는데 이거 뭐 무용고자라도 가야 되겠는데 이런 거 써놓는데 안 보내주네요 아까 언제 어떻게 됐는가 한번 참 자기 살던 고향이라도 참 댕겨왔으면 싶은데 언제 가게 되려는가 모르겠습니다 한국 소식은 어떻게 접하세요? 뭐 안주 제 저기 할아버지 계시니까 주인 양반 계신 게 라지오 듣고 그래 다 듣지요 라지오 듣고는 그날그날 뉴스는 방송은 듣습니다 매일 듣습니까? 매일 듣습니다 자기 몸이 대관하면 그날은 못 들으시지만 취재팀은 강제 이주 1세대가 사는 동포의 가정을 방문했다 울타리 한 100여평의 마당에는 온갖 채소와 꽃들을 재배하고 있었다 이들 내배는 그간 매달 1500노불의 연금을 받아 경제적으로 별 어려움 없이 살아왔다 그러나 몇 년 새 치솟은 물가 탓에 이제 연금만으로는 버티기가 어려워졌다 어려워진 생활 환경은 이들에게 망양의 한을 더한다 이들에게 사다가 이제 중간에 참 조금 흰팩이 잘 살았습니다 조금 사다가 또 새로 이 옷에 또 이렇게 바쁜 생활이 났어요 이 뭐든지 물자가 다 비싸지고 10전 하던 소금이 10원 하지요 5원 10원 하다가도 저게 육미가 지금은 200원까지 해요 250원 합니다 250원까지 했다는데 뭐 250원 300원까지 올라갔다니 또 요새 우리는 연금 타고 이렇게 사다 보니까 참 이거 바쁩니다 살기는 연금이나 좀 많이 주면 이렇게 연금도 작게 주지 그래서 내가 외든지 한국 다가가지고 내가 오래 못 살고 죽더라도 한국 다가 땅 속에 묻혀야 내 마음이 좋겠어요 여기서 치운 곳에서 내가 그 사장이 참 기가 찹니다 이제 옷에는 날이 따시니 이랬지 동기올 때만 이 바람이나 불구하면 벽에 댕기지는 못해요 옷은 떠시고 입고 댕기지만 참 한 50년 동안 살아보니 이제 살기 싫어요 이제 자꾸 없어져요 그렇습니다 정말 내가 여와서 사갈린이 와서 일한 거로 생각하면 일도 항제 없이 했습니다 아들 여러 남의 그거 다 공부 시기고 키워가지고 출가 시기 가지고 다 그 보낸 걸 생각하면 아 일하고 되겠어요 둘이서 아들은 아주 애리지 그럴 때는 공부하지 뭐 지난 50년 동안 고국당 한 번 밟지 못한 사람 그래서 집안 곳곳은 고국에 대한 그리움으로 가득 채웠다 긴 겨울 섭씨 영하 40도를 믿던 호칸 그래서 이들은 더욱더 이 소품들을 통해서 따뜻한 고향의 채취를 느끼는 것이다 부산에서 일본을 거쳐 이 최북단 사할린까지 불안한 항해 끝에 도착해서 모진 세월 50년 그 긴 세월 동안에 망향의 한과 그리움을 무엇으로 괴량할 수 있을 것인가 사할린 8월의 바다엔 연어떼가 몰려있다 그곳엔 물줄기를 거슬러 올라 그들의 태어난 곳을 찾아 돌아오는 것이다 자신의 태어난 곳을 찾는 것은 사람이라고 해서 다를 바 없다 그것은 본능이기 때문이다 바로 그들과의 하나됨을 위해 지난 44년을 달려온 우리의 방송 이제 그 소리는 우리 북방 동포들에게 가장 친한 마음의 벗이다 그 소리는 이제 그들에게 그리운 소리 희망의 소리 정다운 소리다 안팎의 동포를 하나로 묶어내는 일 이것은 누가 보지 않는다고 해서 절대로 게을리할 수 없는 방송의 숭고한 몫이다 한글자막 by 한효정